저는 지금 등산로 바로 옆에 있는 싱크홀에 와있는데요 정말 그 깊이를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 깊습니다 그럼 이 싱크홀이 얼마나 깊은지 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동굴로 가서 한번 이 싱크홀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망경강TV입니다 이곳은 망경강 상류권 주변 시골 마을인데요 과거 이곳은 박쥐마을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 박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먹고 살기 어려웠던 과거엔 이곳에선 박쥐가 식량 자원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정월이 되면 박쥐를 구워서 마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은 박쥐를 먹을 순 없으니 마을 주민을 통해 마을과 박쥐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고 박쥐가 사는 동굴이 어디 있는지 여쭤본 뒤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주민분과 만나 뵙고 금광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지에 위치해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을 뒷산이 있다고 하시네요 산의 경사가 초입부터 높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오른 끝에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이 동굴은 금하고 은을 채굴하기 위한 광산인데 겨울이 되면 박쥐가 살아요 좀 어릴적인 먹을 수 없으니까 보릿고기가 오기 전에 동면이 깨기 전에 이 불에 통해서 폭감처럼 주렁주렁 매달려있을 박쥐가 푸데에다가 풀터 담기만 합니다 푸데에 얼마나 푸데에 하나를 두 푸데, 세 푸데에다가 지게를 메고 내려와서 동네사람들 전체를 둘러가지고 체반에다가 고소하게 잔치를 하는 동네 잔치 근데 그 당시에 참새는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박쥐는 그냥 그대로 박쥐 남은 것은 옛날 방식으로 재가지고 찌게도 버려먹고 오, 진짜 갈비처럼 겨울 가기 전에 좀 약간 더위가 오기 전에 먹을 게 없을 때 겨울에 얘들이 동면했을 때 잡지 동면하지 못한 잡힌 불에 날아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그 당시에 세 개가 있었는데 세 개의 불을 다 떼고 거기서 구워면 추울 때야 마치 1월달 개구리가 동면 깨기 전에 그러면 얘들도 뜨거우니까 살아도 날라가는 놈도 있어요 동면해서 깨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걸 먹으면 단백질을 보충했더니 어릴 적에 참새보단 고기가 많고 맛있었다 이런 박쥐가 또 먹을만해요? 네 박쥐가 참새보다 맛있었습니다 옛날에 더 고소해? 네 참새 고기보다 고기가 많아요 박쥐가 고기는 어떻게 보면 참새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약이 맞는거에요? 참새는 옛날에 참새는 살이 안쳐서 그런지 뺏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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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좀 살참 못했었다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막내 이리 와봐 막내 다 무너졌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꺼져서 그렇지 그냥 띄워도 돼 차량 그 다음 그런거 이 뺏기면 동굴 내부인데 낙엽이 보이죠? 동굴 천장이 무너져 내려 낙엽이 쌓인 겁니다 등산객이 아래를 보지 못하고 가면 크게 다치겠어요 천장해 봐 천장해 지금 얼굴 모습을 보면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동료 중이라서 깨울 수도 없고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잘 발휘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박쥐가 이곳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건박재네 건박재 저기 한 마리 모르겠네 여기다 한 마리 없는데 여기다 한 마리 없는데 그쵸? 저기 어떤 박쥐를 저기서 건박재 같은 거 그래서 푸른 박재 같지 국방 애기박재인가요? 이건 관박재가 아닙니다 다른 박쥐가 있어요 와 대박인데 얘 움직이네요 동면 중이긴 한데 음 관박재보다는 네 좀 더 살짝 민감한 것 같네요 잠재하고 있는 와중에도 조금씩 조금씩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빗댕이라고 아 대박이다 네 다른 박쥐들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가고 있습니다 박쥐 박쥐 이것도 건박지입니다 건박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박지로 알려져 있어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좀 귀한 박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박지를 볼 수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합니다 와 멋있네 우리 편산시에는 되게 민감해서 가까이 가면은 도망가는데 지금 이제 동면 중이라서 멀뚱 중이라서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도망하지 않습니다 와 이 박쥐들은 서로 붙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 мет지 도망가 도망가 안될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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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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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